가장 아름답고 복종 잘하는 개를 찾는다 도그쇼 그들이 온다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첫 번째 도전 3월의 찬바람 속에서도 꽃마불이 피는 그 봄에도 생각처럼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란 없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다 2012년 봄 수없이 달려야 했던 현수와 폴리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폴리야 몸 털고 인사 좀 하자 실룩되는 엉덩이가 매력적인 요 녀석이 바로 폴리에요 아 현수야 빨리 와 빨리 현수는 폴리와 함께 도그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야 앉으라는 게 그 자세가 아 잠깐만요 급한 거부터 좀 엉덩이에 묻지 않게 앞으로 좀 갔어 아 시원하다 아 하나 더 나올랑말랑 아 똥했었어 에이 말 시키니까 끊겼잖아 아 냄새나니까 저쪽으로 가자 빨리 빨리 냄냄대나 카메라 앞이라 부끄러워서 그렇지 평소에는 자신만만한 현수랍니다 뭔가 시작했다 하면 끝장을 보고야만은 불굴의 도전정신을 갖고 있는 10살 소년이지요 1등 할거예 그래서 꼭 그만큼 1등은 할거예 현수의 이번 도전은 도그쇼 아 도그쇼 나만 믿어 현수야 아이고 폴리야 니가 도그쇼를 하러? 아이 참 도그쇼 그깔 거 뭐 대충 뭐 뛰라고 할 때 뛰고 걸으라고 할 때 걷고 뭐 그럼 되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똑바로 걷는 것도 어려운건데 아이 또 심사위원이 서라고 하면 그깔 거 대충 와서 서있으면 되죠 뭐 야 이게 그렇게 쉬운게 아냐 맞아 맞아 심사위원이 이빨을 보자고 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 마음껏 보세요 하면서 아이 참 그럼 제가 해볼게요 그래그래 현수랑 폴리실력이 어느정돈지 한번 보자 자 출발 해 나만 믿으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 아 이런 냄새 처음이야 이런 냄새 사실 폴리가 못하는게 아니라 훈련받자는 개들은 다 이래요 폴리야 tiers 폴리야돼 폴리야돼 폴리 앞으로가 폴리 폴리 너는 왜이래 폴리야 이렇게 가만히 서있고 그냥 이렇게 서있는거 있지 이렇게 서있게 요렇게하는 것 만 연습해봐 폴리야 가만히만 서있게 있는 것만 어 어 어때 가만히 서있는거은 잘할 수 있겠어 아유 예 폴리야 아 아까까지 잘 살다가 왜 그래 폴리야 일어서 폴리야 일어서 폴리야 일어서 폴리야 일어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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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폴리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안 돼 폴리야 일어서 앞으로 한 걸음만 가봐 요런 방법이 있었네 폴리야 이번엔 차 아이고 아깐 잘하더니 왜 그러는 거야 아이 몰라요 저분이 할 땐 저도 모르게 그만 너도 느껴버렸구나 손만 닿으면 어떤 개도 최고의 개로 변신한다 그동안의 수상 경력을 다 말하다가는 내가 숨이 차지요 최고의 핸들러 미주상 소장인과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거랍니다 목걸이는 목걸이는 이 귀 밑에 바로 부분 알았지? 손 이렇게 감지마 폴리가 가게 한 다음에 탁 이 다음에 이 끝이 닿으면 그때 힘을 줘 알았지? 현수와 폴리의 도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보자구요 현수부터 현수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안대를 한 다음에 폴리하고 눈을 맞춰 폴리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라도 안돼 하고 정확히 얘기하고 안돼 딱 얘기한 다음에 너의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 광선을 약 3초간만 폴리한테 쏴줘 기본기의 레이저 비법도 배웠으니 현수와 폴리의 호흡만으로 걸어가 볼까? 자, 얼른 준비해야지 똑바로 얼굴 앞으로 하고 정자세로 너만 하면 뭐야 폴리가 안 돼 있는데 네, 저 앉으라구요 폴리 폰 틀어 하라고 알았어, 알았어 걸어가면 되지? 폴리, 저기 설명하다 걸어갈게 어머, 폴리도 이제 똑바로 갈 줄 아는구나 혹시 소장님의 레이저 때문? 몰라요, 몰라요 소장님이랑 눈 마주쳤어 현수야, 이럴 때 레이저 레이저 불리, 안 돼, 알았어? 불리, 다시 와 레이저, 그거 효과 있네 나 레이저 무서워 불리, 안 돼 좋은 성적을 내려면 스스로 학습이 중요하지요 현수야, 그 막대기는 뭐 하려고? 지금 훈련소 갔을 때 셀프 봉으로 만들어져 있던 거 다시 만드는 거예요 어? 집에다 그걸 왜 만드냐? 또 연습하게? 당연하지 불리, 돌아 불리, 돌아서 몇 번의 수업만으로도 현수와 폴리의 발걸음이 척척척 대단하다 잘했어 여덟 바퀴만 더 하자 여덟 바퀴만 더 하자 어? 뭐시나? 여덟 바퀴? 야, 그래 아, 현수만 그게 문제다 뭐 좀 시작하면 적당히 좀 해라야 한 번 하면 아주 끝강을 내려고 해요 아휴, 아 아휴, 아휴, 장갑 엄마!